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끼리 하지만 그 두 나라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쟁에 연루가 돼 있어서일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두 나라가 군사 거래를 할 건 뻔하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넘겨주고 그 반대 국부로 어떤 선물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우선 이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 경제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은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여기서 푸틴 대통령,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수혜 기자, 북러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산 확대회담을 시작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1대1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당초 1대1 회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진 겁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협력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요? 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앞으로 그럼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전 오후 6시 15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호괄적 전략자 동반자는 큰 틀에서 보면 군사,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에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기술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양국의 관계를 선린 우호 관계보다는 높게, 군사 동맹보다는 낮은 급으로 격상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또 유리 우사쿠프 크렌린궁 보좌관은 두 정상의 1대1 회담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대1 회담 논의 내용과 기자회견 등 취재되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1대1 회담 논의 내용과 기자회견 등 취재됩니다.